엔비디아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으며 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희청거렸습니다. 젠슨 황시이오는 차세대 인공지능칩 블랙엘 샘플리 배달 중이라며 생산지연 보도를 일축했지만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에 매출 300억 달러 순이익 16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세대 주가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했고 주가 하락은 블랙엘의 생산 차질 우려와 상승포비 축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3분기 매출 총리익률 전망이 75.0%로 시장 전망치인 75.5%를 밑돌았습니다. 젠슨 황시이오는 블랙엘 샘플이 고객사에 배송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cfo 콜레트 크레스는 블랙엘이 4분기에 수십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과 주당 0.01달러의 현금 배당 발표 후에도 시장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폭풍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코스피도 전장보다 1.1% 내린 2657.18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의 주가 하락폭이 컸고 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하락하였다가 낙폭을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